도스 박스에서 하다보니까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안하면 위저드리 같은 경우에 죽으면 뭐 로드 세이브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하드코어 룰이잖아요 RPG에서 하드코어 룰인데 원래 이 게임 자체가 하드코어 룰이에요 도스의 디스켓 하나로 실행하는 게임인데 그래서 일단 캐릭 죽어버리면 그걸 게임을 새로 시작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게임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왕코인으로 크리어하는 오락실 게임 그렇게 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인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도스 박스에서 세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캐릭 죽었다 죽으면 못 살리느냐 그런건 아니에요 살릴 수는 있는데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대가가 엄청 크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던전에서 죽으면 전투를 통해서 하다가 누가 죽었다 이러면 그 나머지 인원들이 복귀를 하잖아요 하면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가야 찾아가야지 그 인원의 시체를 걷어 올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체를 수거해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살리거든요 그 시체를 수거하는 예를 들어서 던전 1층부터 10층까지 가야 되는데 5층에서 죽었다 그러면 5층까지 갈 능력이 되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6그룹이 6명인데 한 명이 죽었는데 레벨 한참 키우다 죽은거 아니에요 던전 5층에서 죽었으면 그러면 걔를 새로 캐릭터를 등록을 해서 걔를 5층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5층까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죠 체력도 낮고 스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동료를 시체를 수거를 못하는 상황이 허다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서 부활을 시킨다든지 또는 캐릭터를 충분히 키워서 그 자리를 갔는데 그동안 시체가 썩잖아요 썩으면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확률도 따라서 낮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게 그 캐릭터가 죽은 자리를 찾았다 찾아서 캐릭터의 시체를 수거했다 그걸 마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바로 살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살릴 수 있고요 확률적으로 살릴 수도 있고 못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돈을 지불하고 그 부활을 하는데 돈은 지불했는데 못 살리면 이건 더 심각하죠 타격이 근데 그 지불하는 돈의 액수가 크다 이러면 더 그렇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게임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캐릭은 죽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안 죽이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투를 잘 해야죠 전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어 전투를 할 때 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해서 조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 그 뭐 디아블로나 이렇게 rpg 하던 때처럼 막 핵앤스럿이 아 전투가 벌어졌다 그냥 치고받고 끝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라 앞 눈앞에 만약에 적대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이러면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존재의 어떤 특성을 깊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지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던전 안으로 들어가야 겠죠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다가 옆으로 샀네요 안내가 지금 방어구를 샀죠 샀기 때문에 이제 입혀야 겠죠 입히는 건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G 그 다음에 숫자 안내 누르고 장착 E 누른다고 했죠 E 누르고 Mace 1번 Chainmail 1번 Small Shield 1번 이렇게 하면 이제 별표가 땡땡땡 찍히면서 장착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첫번째 리드라는게 있어요 리드 리드를 딱 눌러보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죠 지금 안내 같은 경우에 뭐예요 프리스트죠 프리스트는 뭐죠 프리스트는 치유계열의 마법인데 지금 화면상에서 프리스트 스펠일이 나오죠 메이지 스펠일 프리스트 스펠일이 나오는데 프리스트 스펠일이 지금 1서클 스펠일 2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 프리스트 스펠일보고 한번 볼까요 P 누르면 볼 수 있죠 P 눌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디오스 바디오스를 쓸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안내는 지금 초짜 완전 생초짜 지금 캐릭터잖아요 레벨 1 갓 생성된 따뜻한 뜨끈뜨끈한 뜨끈뜨끈하다는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새로운 모험가죠 새로운 모험가가 합류를 했죠 이 그룹에 모험 그룹에 그래서 이 프리스트 게으른 프리스트고 기본 마법 2개만 딸랑 가진 친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개 더 또 설명 아까 앞에서 설명하다 빠졌는데 아 여기 보면 캐릭터 지금 리스트가 제일 성 바깥쪽 화면에 나오면 총 6개 나오잖아요 6개 나오는데 지금 클래스 쪽에 보면 G 다시 파이터 G 다시 파이터 G 다시 프리스트 뭐 그 다음에 N 다시 딥프 G 다시 N 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G 다시 N 다시가 뭐냐면 G 다시는 얘기했죠 선 성향이 선인 캐릭 N은 뭐겠어요 N은 당연히 성향이 중립인 캐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악은 뭐겠어요 악은 또 성향이 악한 캐릭 있겠죠 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고 3개가 있는데 절대 절대적으로 이 유저들이에서는 중립이랑 선이랑은 같이 파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이랑 악이랑은 파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때 내가 만약에 어떤 그룹에 합류를 시키기 위해서 새 캐릭을 만들었다 만들 때는 성향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어 이 캐릭을 투입할 몸에 투입할 그 그룹의 성향이 중립은 상관하고 중립은 여기도 낄 수 있고 저기도 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인 경우에는 선한 캐릭터끼리는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악한 그룹이 있다 이러면 그 그룹에는 악한 성향의 캐릭터 들어갈 수 있고 중립인 캐릭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선인 캐릭터는 합류를 못하겠죠 아무리 능력치가 높아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유념에 두고 캐릭터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캐릭 그룹이 파티가 그룹이라는 파티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아마 던전 1층부터 제일 끝이 10층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제일 마지막까지 가서 보스를 물리치는 게 이 게임 목표예요 보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데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던전 지하 1층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고 레벨업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깨 나가겠죠 던전 이제 1층이 1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레벨을 했다 이러면 2층으로 가서 또 1층 2층에서 또 사냥을 하듯이 파밍하는거죠 파밍해서 레벨 올리고 기엄치 없고 또 전리품 없고 해서 또 조금 더 좋은 무기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서 또 다음층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쭉쭉쭉쭉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옷은 다 입혔죠 입혔고 딱 보면 AC 봐도 앞쪽 라인에 지금 보면 음 프리스트 프리스트가 지금 AC 지금 전열에 있는 프리스트 있죠 지오페리 같은 경우에는 AC가 7이고 히트포인트가 23이죠 이게 왜이냐면 이제 레벨이 워낙 높으니까 AC 지금 피통이 엄청 일반 우리 초짜 지금 새로 투입한 애들보다 피통이 많죠 많아서 어 1열에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근데 7이면 쟤는 지금 음 중갑을 안 입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상하네 로브를 입고 있네요 아 그렇구나 이거 중갑으로 지금 3 지금 이게 지금 전열에 있기 때문에 중갑으로 바꿔주는게 좋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골드가 5 골드 뿐이 없기 때문에 3 골드였어요 아까 3 골드 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일단 돈을 좀 벌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지금 1 2 3번 전열 파이터 파이터 프리스트 4 5 6번 어 띠프 프리스트 메이지 요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던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던전은 마을 제일 외곽 쪽으로 엔터를 누르면 최상위 메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캐슬 이라고 뜨죠 이게 이제 제일 상위 메뉴에요 상위 메뉴에서 엣지 오브 타운 엣지 오브 타운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이 누르면 엣지 오브 타운 여기서 이제 또 갈리거든요 그래서 던전으로 들어가는 메뉴는 메이지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메이지 엠 누르면 이제 던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트레이닝은 뭔지 알아볼까요 트레이닝은 이제 캐릭터 만드는 곳이죠 네 그래서 메이지 이제 던전으로 사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이지 엠 누르면 되겠죠 아이고 엠 아 아씨 트레이닝 누르면서 지금 아이고 미치겠다 트레이닝 누르면서 리스트에서 지금 사라져 버렸죠 아 씨 다시 제가 파티원을 구성해 놨는데 트레이닝 누르면서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어차피 파티 구성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애드 누르면 되거든요 A 눌러서 지금 제일 첫 번째 멤버가 뭐였어요 아까 이제 이름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어 어네스토 T죠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어요 이름 까먹었다 네 리루네요 리루가 오죠 오 오 세 번째 지오 프레리 에스 그 다음에 스텔라 안네 제르미 이렇게 됐네요 스텔라 안네 제르미 네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지금 제가 눌렀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해서 엣지 메이즈 앱 누르면 바로 이제 던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앱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화면에 캠프 라고 나오고 던전 입구까지 온 거에요 지금 마을에서 던전 입구까지 초입 던전 운합까지 온 상태인데 던전 입구까지 오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장비를 착용 안 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장비도 착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그 전열 후열 정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던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캐릭터 그 그 대형 진영 진영을 다시 정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각 캐릭터 지금 상태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쳐서 던전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떴죠 던전 화면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위쪽에 화면 상단에 지금 간단한 메뉴 캠프 스테이트 뭐 인스펙트 오픈 뭐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계단 위로 올라갈 거냐 지금 던전 계단을 내려왔잖아요 방금요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만약에 계단 올라갈 거냐 예스를 하게 되면 마을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우를 해야겠죠 노우를 누르면 제자리 머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지금 통로가 보이죠 통로가 보이고 이게 지금 지하 1층이잖아요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이 랜덤한 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항상 전투를 하고 1층에서 전투를 하고 다시 마을로 복귀해서 다시 또 던전 내려왔다 하면 똑같은 네 지형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을 길이 이 길이 저 길이고 저 길이 이 길 같아서 헷갈리는데 계속 사냥을 하면서 진행 한동안은 1층에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뭐 연습장 같은 거 꺼내놓고 지도를 그려가면서 하면 제일 확실한 방식이거든요 아 요 통로를 몇 칸 가서 우측으로 틀면 또 통 통로가 또 보이고 거기서 메칸 전진해서 또 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지도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진행하면서 지도를 만들면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안 헤매게 돼요 그죠 이게 미로처럼 이게 우리가 컬러풀한 그런 그래픽이라면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아 여기에 뭐가 있고 금방 길을 찾는데 이렇게 끈끈한 화면에 지금 선으로 그냥 쭉쭉 꺼놓고 지금 이게 미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게임인지도 몰라요 이게 던전인지 이게 뭐 선인지 뭐 모르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이 게임 제작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1층에 맵을 딱 만들어 놓고 딱 들어갔을 때 아 요렇게 보이겠구나 해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냥 한 칸 전진하면 또 그 앞에 칸에서 보는 시점에서 화면 나름 3D를 지금 3D로 표현을 한 거죠 화면을 그죠 O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보여요 이렇게 O를 누르면 지금 여기 딱 보면 화면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아 앞에 통로가 있고 이 오른쪽에도 뭔가 통로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그 위에는 지금 형광등처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단 여기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저게요 그래서 아 지금 위쪽에는 이제 위로 가는 계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게임 안에서는 어 방향키를 통해서 이제 상하 좌우 이렇게 이동을 한칸씩 쭉 누르고 있으면 쭉 하니까 안 되고 한칸씩 진행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투는 턴제 방식이에요 전두는 만약에 이동을 하다가 즉 적이 아니라 그 어떤 어 뭐라고 하지 적대 적대적인 어떤 성향의 존재를 만났다 이러면 전투가 인카운트 되겠죠 전투가 벌어지면 이제 전투 안에서는 그 턴제 방식으로 내가 한번 공격을 하고 싹 내가 한번 이라는 게 이제 파티원 전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섯 명이면 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공격을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 상대가 또 우리 파티에게로 공격을 한번 싹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실시간 전투가 아니라 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요 위저드리에서는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방향키를 한번 한번 눌러볼게요 앞으로 가는거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한걸음 한 블럭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는 지금 한걸음이라기보다 한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겠네요 한 블럭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요 벽에 지금 빗금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거를 한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블럭을 진행했거든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또 진행했는데 변화 없죠 지금 첫 번째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을 옮겨오고 두 번째 화면에서 세 번째 화면을 진행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첫 번째 화면은 두 번째 화면하고 세 번째 화면은 똑같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똑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블럭에 있던 이 파티원이 세 번째 블럭으로 이동을 한 상태예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전진해 볼게요 전진 네 번째 네 번째 블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도 변화 없죠 한 번 더 다섯 번째도 변화 없고 한 번 더 여섯 번째도 다섯 번째도 변화 없고 한 번 더 여섯 번째도 변화 없고 일곱 번째 블럭에 오니까 앞에 뭔가 막다른 벽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통로가 보이죠 그래서 아 지금 일로 딱 던전 1층은 내려와서 일곱 블럭을 앞으로 전진하면 아 통로가 앞에 보이고 오른쪽으로 꺾여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요 원리만 이해를 하면 이제 유저들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진행하면서 그 대신 이제 뭐 화려한 그래픽을 절대 기대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게임성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런 RPG의 조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비슷하다 유사하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RPG가 시작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게임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방법 설명했으니까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벽까지 진입하니까 또 화면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한번 더 가려면 막혀서 안 돼요 그죠 막혔다 그러죠 벽에 막혀서 못 간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90도 오른쪽으로 꺾어요 꺾으니까 다시 이제 통로가 또 보이죠 그래서 또 앞으로 전진 하나 둘 셋 저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많이 놀아서 어느 정도 알아요 알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전전 왔다갔다 왔다갔다 연습만 하고 왔던 길만 이렇게 좀 알아도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O를 누르면 이제 메뉴가 인터페이스가 나왔다가 꺼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 이렇게 이동할 때는 끄고 하는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하노 전투가 벌어졌거나 이럴때는 이제 켜 놓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켜 놓고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게 보기가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휴식도 할 수가 있어요 휴식은 마을에서 하면 제일 확실한데 이제 마을에서 까지 가야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마을 가는데 우리가 일반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거 보면 그 귀환 주문서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귀환 주문서 이런거 없어요 없고 그냥 걸어서 복귀해야 돼요 걸어서 걸어서 복귀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하던전 2층 3층까지 내려갔으면 다시 왔던 길을 걸어서 가야되는거에요 가다가 뭐 또 이 적대성향의 존재를 만날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멸하는거죠 그러니까 왔던 뭐 갈 걱정까지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플레이가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거죠 뭐 다른 온라인 우리가 온라인 게임 하다가 아 이제 물약도 떨어지고 마을 가야겠다 해서 기완 점수 쓰고 바로 휙 날라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원시적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왔던 길은 걸어서 다시 복귀한다 하기 때문에 변수를 항상 생각해요 아 지금 내가 한 번만 전투를 더 하고 이제 하고 마을 가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을 가는 동안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전투가 또 벌어질 수 그러면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만화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강한 몬스터를 만난다 이러면 이제 뭐 예 죽을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절제 절제 절제를 하면서 전투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아 지금 충분히 더 싸울 수 있지만 아 지금 위치해서 만약에 가다가 뭐 몇 번을 또 더 만날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갖다가 가정을 해서 마을로 복귀하는 것도 조금 빠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다 안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운이 좋은 거죠 예 운이 좋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죽으면 이게 심각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볍게 전투를 하고 복귀해서 정비하고 다시 또 던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전투하고 복귀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제일 확실하고 안전해요 자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오른쪽에 통로가 또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시 90도 한번 꺾어 볼게요 꼭 한 두 칸 정도 진행하면 물이 세 칸인가 문이 보이죠 이렇게 던전 안에서 문이 보이잖아요 저기 지금 문이거든요 저 앞에 지금 네모나게 벽 가운데 문이 하나 보이죠 저기를 통과하면 여지없이 거의 물론 100% 아니에요 확률이거든요 위저들이 확률이기 때문에 어 몬스터가 출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출연을 한다고 그래서 몬스터를 출연하는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또 한번 들어가보면 전투에 대해서 들어가보면 어 만약에 저 문을 통과해서 문을 열 열고 들어가든 안 열고 들어가는 하여튼 부수고 들어가든 들어가서 어떤 존재를 만나잖아요 만나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놀라든지 아니면 그 존재가 나를 보고 놀라든지 그렇죠 예 그냥 두 어떤 두 세 개가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확 문을 열고 갑자기 그 몬스터 입장에서는 뭐 쥐가 생각도 안 했는데 문을 누가 확 열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 문을 내가 많이 들어간다면 아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파티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되면 그럼 제가 놀라든지 우리 파티 원이 놀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놀라는 쪽 있죠 놀라는 쪽이 이 후공이 돼요 후공 뭔지 알겠죠 내가 딱 전투가 벌어지면 무조건 성공을 잡는 게 아니라 놀라는 쪽이 후공을 잡게 돼요 그 놀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랜덤하게 정해지는 거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물 열고 들어갔는데 보통은 놀란다는 게 약한 사람이 놀라겠죠 물 열고 확 들어왔는데 뭐 귀요미가 하나 딱 나타났는데 이러면 놀라지 않겠죠 하고 만만한 이렇게 어린아이가 들어왔다 이러면 안 놀라겠죠 근데 음상궂은 사람 면면에서 깡패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놀라겠죠 그런 원리에요 놀라면 후공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들어가면 내가 성공을 잡으면 이걸 이걸 알아야 돼요 성공을 잡았다는 얘기는 아 저 몬스터보다 내가 강할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강할 확률이 성공을 잡았다는 얘기는 먼저 공격한다는 얘기죠 라운드가 먼저 내가 내한테 먼저 라운드가 온다는 얘기죠 공격할 수 있는 고난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을 열고 확 들어갔는데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50% 라면 50% 조금 더 넘게 그런데 안에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몬스터가 강한 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랜덤하게 리스폰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다가 만났는데 내가 놀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애가 너무 강하게 보여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맞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짠 짠 들어갔는데 지금 만났죠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전투에서 만난 애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선택은 딱 두 가지 여기서는 두 가지에요 화면에는 뭐 메뉴가 몇 개 쭉 나오죠 나오는데 그냥 전투가 딱 시작됐을 때는 두 가지에요 싸우던지 도망치던지 그렇죠 내가 얘하고 싸우던지 제 상대는 벌써 어 지금 만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면 받아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먼저 공개할 건지 그걸 아니면 아유 딱 봤는데 아 이거 나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도망가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결정해야죠 그게 싸운다가 파이트고 제일 마지막에 런이 도망가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 이제 전투를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쌓였죠 그래서 아 얘들 정도면 이기겠다 지겠다 소위 말하는 견적이 나오죠 견적이 나오는데 근데 새로운 안 만나본 이제 존재 아 몬스터를 나타났다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투 결과는 경험이니까 모든게 경험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도망가는 걸로 근데 도망가는 것도 상책이긴 한데 도망간다고 100% 또 다 도망가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0%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맞을 수도 있고 데미지가 깎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엔 도망가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운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아 나는 도망가다가 몇대 맞더라도 체력이 깎이더라도 도망가야 겠다 또는 어 만약에 딱 앞에 지금 몬스터가 나타났는데 아 이건 얼토당토 안하게 지금 우리 파티 보다 훨씬 강한 몬스터가 나타났다 이러면 그거는 지금 결과가 예상되잖아요 벌써 아 이거는 이 전투에서 질 것이다 아 이 전투는 하나만하다 이 정도 만약에 예상이 되면 100% 도망가야 겠죠 도망가면 아 그럼 도망가는데 이거 스쳐도 사망인 경우에는 만약에 여섯 명이 있으면 한 명이 죽을 한두 명 죽을 수도 있다 이래도 도망은 가야 겠죠 예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위자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글 글자로 보이는 거랑 이 유저로서 플레이를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일단 화면에 뜬 게 지금 조우를 했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딱 봤는데 오 지금 저한테 성공이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죠 성공이 일단 맞고 시작한 건 아니죠 상대도 놀랐어요 놀라고 일단 성공이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기록이 지금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상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분석을 해야 되죠 화면에서 뭐 화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건 딱 지금 두 가지죠 보면 일단 몬스터가 있긴 한데 두 종류의 몬스터가 있죠 두 종류의 두 종류의 몬스터 보면 코볼트가 있고 휴머노이드가 있고 예 언데드 코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 휴머노이드 이렇게 두 종류의 몬스터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애들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언데드 코볼트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죠 검.. 검색을 할까 네 그렇게 검색을 치는 게 빠르겠네요 언데드 코볼트 뭐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예 나왔죠 이제 언데드 코볼트에 대한 기본 자료가 이거든요 다 안보이나 나오죠 예 기본 요 데이터를 가 지금 저 지금 전투가 벌이기 전에 만약에 이 게임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예 그렇네 예 예 이 데이터를 모르겠죠 모르는데 익숙하다면 어느정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언데드 예 지금 언데드 코볼트는 일단 계열이 있어요 몬스터도 계열이 있는데 언데드 계열의 몬스터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언데드 계열 몬스터는 지금 화면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더 있을걸요 열 열 하나 예 지금 화면에 열 하나 로 되어 있네요 열 하나 지금 이 게임 내에서 나타나 아 출연하는 언데드 계열의 몬스터는 총 열한 종류에요 그죠 그래서 언데드 코볼트는 그중에 이제 던전 1층에 출연을 하니까 약한 약하겠죠 예 물론 약한데 약한데 어느정도 약한지는 알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언데드 코볼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언 아이덴트 이건 뭐냐면 처음에 만약에 어 처음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 게임 화면에서는 다시 볼게요 화면에서는 지금 언데드 코볼트라고 지금 이름이 나오죠 나온거는 벌써 이 이 몬스터에 대한 이름 정보를 알았다는거에요 알았다는건 뭐냐면 아예 만약에 이 언데드 코볼트를 몰랐다고 어 모른 상태에서는 화면에 어떻게 표현 되냐면 스켈레톤이라고 표현 돼요 스켈레톤 그죠 그 다음에 스켈로톤즈 이렇게 화면에 메세지가 출력 된다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처음 조우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던전 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보면 뭐 2d 3 뭐 이런거 있는데요 이게 뭐 주사위죠 예를들어서 뭐 어 지금 app 같은 경우에 이건 뭐냐면 숫자에 그러니까 이 몬스터가 나올 수 있는 최소 에서 최대 숫자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정육면체 주사위를 한번 던진거에다가 플러스 1 하면 에 플러스 1 정도에 한계 내에서 이렇게 아 범위 내에서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주사를 던졌는데 얼마나 나온거에요 2가 나왔죠 2 플러스 1 대서 3 그럼 스켈레톤 3마리가 지금 출현한 거잖아요 3 언데드 코벌트 이렇게 된거죠 그죠 그러면 3이 됐는데 그럼 얘들 이제 기본적인 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도 방어력이 있을 거고 공격력이 있을 거 있겠죠 있으면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 체력 같은게 옆에 나오죠 그래서 어 3면짜리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다가 플러스 2 이게 랜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면짜리 던지고 그러니까 체력은 3면짜리 던지기 때문에 최대 3 까지 나오겠죠 그걸 다시 최대로 생각해보면 3 플러스 3 플러스 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 8 8 체력 8이 최대 얘들은 한 마리가 체력이 높아 봤자 8이 된다는거죠 만약에 체력이 제일 낮다면 얼마겠어요 낮다면 1 1 1이 나오겠죠 1을 두 번 하면 2가 됐고 2 플러스 2는 4니까 4 4에서 8 까지 체력 4 에서 8 까지가 랜덤하게 생성이 되면서 나오는거죠 그죠 그래서 온데드 커벌트의 정확한 체력은 모르지만 모르지만 우리가 마법을 쓰거나 데미지를 주거나 할 때 체력이 깎이잖아요 깎이 깎여 나갈 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벌써 체력 기본 확정된 체력 수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깎아져 나가는거죠 데미지를 주면서 깎아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요 규칙에 따라서 요 hp 규칙에 따라서 체력이 만약에 제로가 된다 이러면 죽겠죠 고런식으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ac ac 는 방어도 방어로 방어도 했죠 지금 위에 다른 언데드 4 4 마이너스 5 도 있죠 굉장히 방어가 높은거잖아요 언데드 계열 중에서도 근데 언데드 계열 중에서는 방어도가 제일 낮죠 10 우리집 인간이나 지금 레벨 1짜리 캐릭터 딱 생성하면 빨간 먹고 있으면 10이죠 그래서 방어도는 엄청 낮죠 낮고 그 다음에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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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게 이게 마법 저항력 이라는게 있어요 있는데 마법 저항력이 0이죠 그래서 마법에 맞으면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는거에요 그죠 근데 다른거 이렇게 이 캐릭터 어 언데드 계열 중에 약간 중급 이상 고급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마법 저항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 법사 계열이 데미지를 줬는데 데미지가 작게 나온다 이러면 그거는 그 몬스터가 마법 저항력이 높은거에요 맞겠죠 그 다음에 rg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rg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rg 또 네 이쪽에 있네요 rg 예 리제네레이션 예 아 rg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몬스터 피가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는데 피통이 회복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피통이 회복되는데 어느정도 속도로 회복되느냐 라운드로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죠 한 라운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성공 내가 성공 이제 성공 공격 파티원이 6명이 다 공격을 하고 턴이 넘어가잖아요 상대쪽으로 넘어가면 두번째 턴에서 상대가 나를 공격하겠죠 3국에서 성공 후공이 끝난게 한 라운드잖아요 그죠 한 라운드 동안에 내가 공격하는 동안에도 몬스터는 체력을 회복하겠죠 어디갔노 다시 차야되겠네요 네 여기네요 어 아닌데 네 여기죠 어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가 체력이 안 깎였으니까 뭐 회복될 체력이 없겠지만 두번째 라운드 그러니까 첫번째 성공 후공 후공 주고 받았는데 체력이 양쪽 다 조금씩 데미지가 있어서 체력이 달았다 두번째 라운드 딱 들어갈 때 걔들이 공격하는 그러니까 첫번째 1라운드 후공 때 공격하는 동안에도 자기들은 공격하지만 이 체력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성공 때 맞은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 데미지를 회복을 할 때 그 데미지 회복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언데드 코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빵이죠 빵 빵인데 고급 네 몬스터가 될수록 이렇게 피통이 피가 차는 거죠 라운드 다음 라운드가 되면서 막 예 피가 차는 속도가 다르죠 3 이런거 맞아도 체력이 차면서 또 버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죽이기 힘들겠죠 이런거 피통도 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알아야지 이제 전투할 때 어느정도 견적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데드 코벌트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예 요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스멀 휴머노이드 스멀 휴머노이드 음 오크 있죠 오크 오크도 지금 어 이게 존재가 확인 안 될 때 스멀 휴머노이드 라고 뜬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크도 스멀 휴머노이드 계열에 속하죠 그 다음에 코벌트도 스멀 휴머노이드 에 속해요 그러니까 첫번째 어 파티 언데드 코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몬스터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유저가 근데 이 코벌트 같은 어 두번째 스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몬스터의 타입을 타입 이름이 아니라 확인이 미확인된 존재인데 어떤 계열이다 계열만 지금 화면에 표현이 된거에요 뭔지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코벌트인지 또는 아까 오크였나요 네 오크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거죠 만약에 오크라면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있는 데이터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되는데 만약에 코벌트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코벌트면 요렇게 체력이 요런 상태에서 되고 AC가 8 우리가 앞에서 본 언데드 코벌트랑 일반 코벌트랑 지금 아머 클래스가 다르죠 언데드 코벌트는 아머 클래스 10 이었잖아요 그죠 10 이었는데 코벌트 같은 경우에는 아머 클래스 8 그래서 더 더 단단하다 뭐보다 언데드 코벌트보다는 단단하다 요거 이렇게 알면 되겠죠 알겠죠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정 설명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언데드 코벌트는 3마리 그 다음에 스몰 휴머노이드 계열 애들이 4마리 총 7마리가 지금 앞에 버티고 있는 거죠 있는데 공격할 때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을 딱 특정해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 예 앞에 계열은 이제 전열 같은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예 전사계열이니까 전사계열로 하죠 예 전사계열로 부를게요 제가 전사계열로 부를테니까 전사계열은 일단 싸우겠죠 예 여기서 뭐 죽어도 할 수 없고 예 살면 더 좋고 하지만 일단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한번 싸워볼게요 자 그래서 1번 어네스토어 지금 제 1번으로 했는데 사실 피통 많은 프리스트가 1번이면 더 좋은데요 그죠 왜냐면 피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앞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이 아머클러스는 높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몬스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길 확률은 어느정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번 싸우게 만약 싸우겠다 결정이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으면 싸우는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번 파이터 계열은 무조건 F하면 돼요 F하면 어떤 그룹을 때리겠느냐고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룹이 한 개면 그냥 안 물어요 안 무는데 지금 1그룹 2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애들부터 팰거냐 했는데 결정을 딱 해야 앞에 지금 얘들이 우리 1,2 전열 1,2 전열 1,2 전열 1,2 전열 1,2 전열 어네스토어는 지금 파이터인데 파이터가 때리는데 유리할 애를 선택하는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그룹 언데드 코벌트를 때릴건지 아니면 스몰 휴머노이드 제가 코벌트도 될 수 있고 오크도 될 수 있는데 오크도 잠깐 암호 클래스 한번 볼까요 암호 클래스 오크는 암호 클래스 10이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스몰 휴머노이드가 오크가 되면 암호 클래스 10인 상태에서 이 칼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코벌트다이라면 암호 클래스 8인 애를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어 1그룹 그러니까 언데드 코벌트 애들은 애들은 암호 클래스가 10이란 거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그룹을 1그룹을 때려야겠어요 2그룹을 때려야겠어요 당연히 1그룹을 때려야겠죠 이렇게 위저드리에서는 전투를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1그룹 때리고 2그룹 때리고 이렇게 전투를 해서는 절대 이길 확률을 끌어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투를 벌여야지만이 버려도 죽고 살고 다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안 죽는 방향으로 가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타겟을 정할 때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타겟을 정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누가 지금 1번을 때리는 게 좋겠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지금 숫자상으로도 3마리가 있는 거랑 4마리가 있는 애랑 싸우는 건 다르죠 그래서 한 사람이 3마리 있는 애를 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4마리 싸움에서도 1 대 3 1 대 4 어떤 게 이길 확률이 높겠어요 1 대 3 이 높죠 더군다나 같은 어떤 타입 계열의 언데드 코벌트도 코벌트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번을 때리겠다고 1번을 타겟을 해주면 지금 하단에 하단에 캐릭터 리스트에 1번 어네스토 에 스테이터스 바뀌었죠 어떤 상태에서 바뀌었어요 파이트로 바뀌었죠 파이트로 싸운다고 싸운다고 명령을 준거에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명령을 줘야겠죠 싸우겠다 이번에 이제 누구한테 하겠어요 2번 리루한테 하겠죠 리루한테 싸우겠다 다시 싸우겠냐 앞열은 무조건 파이트라고 해야 되죠 어느 그룹으로 싸우겠냐 어느 그룹하고 싸우겠냐 지금 이거 어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이 지금 제가 어 1번은 1그룹을 때리고 2번은 2그룹을 때리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1 운이 좋아서 어네스토가 때렸는데 칼질을 했는데 얘네들이 한급에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타겟이 그냥 한 하나가 한 그룹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룹이 하나만 남으니까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한 그룹만 때리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네스토가 레벨이 1이고 또 무기도 그렇게 좋은 무기 아니기 때문에 아마 3마리를 동시에 쳤지는 못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3번 어 지오 프레디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토로서 1번을 지원사게 해 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번 지원 때리는 걸로 할게요 1번 파이트라고 또 나오죠 스테이터스 파이트라고 그래서 전열이 지금 다 파이트 상태로 된 후에 후열이 이제 후열을 봤을 때 후열은 선택이에요 후열은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열은 파이터가 떴는데 후열 같은 경우에는 4번으로 넘어오면서 오면서부터는 이제 마법을 스크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크롤을 쓰고 마법 물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마법 물약을 마실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페리는 그냥 한 턴을 넘기는 거에요 페리란 원래 회피 이런 뜻이잖아요 회피인데 그냥 안 싸우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 안 하는 거 이게 어떨 때 쓰이냐 예를 들어서 체력이 많이 깎여 있다 그러면 도망가면 뒤통수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페리를 하게 되면 도망을 안 가고 전투에는 소극적으로 참 이게 참가 참가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투를 하진 않고요 그런 명령어거든요 페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도 몸살이면서 그냥 라운드를 보내는 거에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몸살이면서 보내면 페리 그때는 도망갈때는 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테이크 백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건 할 일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죠 스텔라 4번 지금 하고 있죠 4번 지금 도둑 띠프 띠프는 어떻게 할 건지 도망을 갈 건지 아니 도망을 간다는 건 이 파티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전투 판티가 지금 전투 상황인데 빠지 그냥 그 전투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마 페리를 해주는 게 나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페리로 할게요 지금 차이점이 있죠 어 후열에 있는 어 띠프 같은 경우에는 파이트가 안 떴죠 근데 어 후열에 있는 어 메이지와 그 다음에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스트는 치유 마법을 시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교란하는 약간 공격형 마법이죠 약간 아 교란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디스펠 계열이 있죠 그러니까 막 우리 편에 어 디버프 같은 거를 제거해주고 하는 마법도 쓸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마법을 쓸 수 있는 어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마법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디스펠이라는 게 생겼죠 생겼는데 디스펠 계열을 할 건지 근데 지금 뭐 마법 맞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볼트는 마법을 마법을 안 써요 그죠 마법 자체를 안 쓰고 물리공격력을 하는 몬스터잖아요 그래서 디스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턴을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열 같은 경우에 다 지금 5번도 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페리 됐죠 그 다음에 6번도 페리 그렇게 되면 1,2,3번만 막 싸우고 4,5,6번은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페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치면 우리가 한번 싹 쏟아 붙는 거죠 전열이 앞에서 칼질 막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얘들이 맞아서 데미지가 들어갔으면 데미지가 얼마 들어갔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피를 해가지고 빗나갔으면 빗나갔다고 나올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다가 메시지가 나오고 근데 빨리 지나가거든요 잘 봐야 돼요 자 한번 엔터 쳐 볼게요 자 잠시 아이고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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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눌렀거든요 앞에 거 지금 앞에 친거 지나갔죠 지금 음 세 번째까지 벌써 지나갔네요 지오페리 비가 지오페리 비가 어 지오페리는 아까 1그룹을 때리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데드 코볼 을 때리고 예 6의 데미지 6의 데미지를 한 번에 줬다 그런 얘기죠 6의 데미지 줬으면 지금 언데드 코볼트가 기본적인 그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이 정해진 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력이 있으면 만약에 6 정도 아까 4에서 8 사이가 정해진다 그랬죠 평균 6인데 얼마가 정해졌으면 만약에 컴퓨터가 임의로 주사위 굴려서 4의 체력을 가진 애들이 3마리 3마리였다면 벌써 지금 6의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마리는 죽었을 거에요 그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8의 8로 체력이 정해졌으면 8 체력이 8인 언데드 코볼트 3마리가 만들어졌으면 안 죽겠죠 버티고 있겠죠 한 마리도 안 죽고 버티고 있겠죠 그냥 데미지만 받은 상태에서 이제 체력이 낮은 상태에서 1라운드 까지는 버티겠죠 자 ESC에서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또 포즈 어이구 포즈 지금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즈를 중간중간 눌러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네스토 이제 어네스토가 지금 또 공격을 했죠 어네스토 1번 그룹 때리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때리기 전에 보면 아 아 때리구나 읽어보면 어 언데드 코볼트 그한테 쳤는데 7 데미지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언데드 코볼트 한 마리가 지금 죽었죠 죽었는데 앞에 6 데미지를 먼저 아까 어 지오 프레디가 줬잖아요 저기 준 상태에서 7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몇 마리 한 마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7의 데미지 이 어 7의 데미지 이상의 체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아까 6으로 때렸는데 안 죽었는데 7로 때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같은 놈을 때려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놈이라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어 컴퓨터가 지금 주사위 굴려서 나온 체력의 그 수치가 7일 확률이 많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7일 확률이 많죠 그런 것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미지가 7이 들어가면서 한 마리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1그룹 1그룹이 개체가 3개였는데 2개로 줄었죠 위에 보면 한 마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데미지 받은 게 있으면 여기 최대 깎인 걸로 나오는데 아직 데미지 받은 게 없죠 다시 한번 또 계속 ESG 눌러서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한 라운드 돌았죠 지금 완전히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1 2 3이 돌 한 바퀴 돌면서 봤는데 첫 번째에는 메시지를 못 봤어요 그죠 못 봤는데 데미지를 받은 건 없어요 없고 리루가 때린 결과가 지나갔는데 그거는 뭐 죽거나 살거나 하는 건 상관없이 마지막에 어 어네스토가 공격한 게 막타를 끊으면서 지금 하나 하나가 줄었죠 1그룹에 있는 언데드 코볼트가 요런 식으로 전하고 나머지 후열 같은 경우에는 페리를 줬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 안 하고 그냥 바로 어떤 메시지 아무런 메시지 안 뜨고 그냥 한 라운드가 지나갔죠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언데드 코볼트 한 마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피해 받은 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데미지를 때리다가 뭐 때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공격이 오면 다시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맞을 수 있는데 맞아 맞았으면 데미지 얼마를 받았다고 화면에 메시지가 뜨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결과는 좋았어요 다시 한번 2라운드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파이트 파이트 1 1그룹 때린 걸로 하고요 또 파이트 리루도 1그룹 때리고 다 1그룹 때릴게요 일단 한 1그룹을 완전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파이트 1그룹 타이밍 2그룹 1그룹